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사랑하는 뉴스타운 소개 트로트와 같은 약간의 색다른 변화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이곳을 지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와 같이 삶의 색다른 변화와 기분좋은 느낌? 그것을 찾아오셨다면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저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지원 대학생인 이운주입니다. 와우 진짜 찬물 나죠?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럼 여기 참가하시게 됐어요? 네 제가 교육학과에서 사실 공부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캐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캐롤 즐겁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무대를 한번 청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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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